아,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될 래는 모르겠다, 이게. 디저트도 오늘 저녁에 한번 해 보고. 과일을 내놓자고? 저를 갈아서 얼려서 아이스크림으로. 여기 껍질 좀 가도. 어머. 어떻게 들어갔지? 엉성히 할 거야, 이렇게 일을? 선생님 부른다. 죄송합니다. 탄산수? 이거 얼리면 딱 그거겠다, 아이스크림. 미단맛 가지고는 안 나와. 이건 그냥 진짜 과일 맛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더 달아야 돼? 더? 더. 이제 너무 달아서 안 되겠다, 이제. 아니, 이제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이제. 진짜 탱크보이야, 그냥. 배 맛이 안 나는데. 야, 네가 더 넣으래. 네가 더 넣으래. 배 하나만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 오직아. 네? 라임. 라임이요? 구례 라임이 있더라고요, 구례 라임. 네. 음식 할 때 혹시나 필요할까 해서. 맛있어. 감사합니다. 요한 맛이 하고 있어. 신맛이 완전 살았어. 맛만 보세요, 선생님. 뭐, 뭐, 뭐. 맛만 볼게, 숟가락 좀. 배랑 라임이 들어간 샤베트 만들려고. 배랑 라임이? 네.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인벤티브하다. 그래도 다닌 거가 있으니까 저기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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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음. 음. 괜찮다. 아.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어! 오, 너의 뼈야? 네. 뼈가 3,000원 3,000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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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출산 재학생활 재학생활 수영장 여기 수영장 쇼핑 잉 그래서 한 가지가 된 consig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유명한 학교에 오신 곳곳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미얀동입니다. 저희는 그냥 학생이 여기. 저희는 포스텩에서 파스텍을 찾기 위한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포스텩? 포항은 한 번에 교수 fighting. 스텔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사입니다. 우리의 마스터 배우는 호수입니다. 무언가 취업ae 다이재이 교수님의 교수님은 24년 동안 어머니야 Is it possible? I never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t's bad, baby. Yeah, that's the reality. Yeah. So we are 24 hours without wife. 누나, 여유 있는 거 맞지, 우리? 응.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떡볶이 크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손질된 거 있고. 떡볶이 풀렸나? 다 풀까가 없네. 누나, 닭 미리 튀겨 놓을게. 그러자. 와, 이게 정말 이상해. 옛날처럼 애벌로 튀어나왔다가. 치킨은 어디 있어, 치킨. 치킨? 치킨 해주세요. 지금 저거 넣어야 돼. 어디 따라? 저거. 떡갈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한가하구나. 출연할게요. 양배추는 부추 비트 부추 좀 쳐줄게 난 그럼 비트랑 부추 썬다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커피를 한번 갖고 먹으려고 아 커피 오 티도 갖고 갈까요? 감잎차 감잎차 향은 좋은데 이거 응? 베리 굿 자 이거 해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예요? 커피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저거? 저거 동백 라운지 아 동백 라운지는 갔다가 아 다 모였네 여기가 9th country 네 9th country 9th country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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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1년간 3년이 2년간 50 Gün 4년간 말 이 너무 분위기 좋은데? 다섯 명 같이 밥 먹어도 되겠어? 여기 포항 여기 포항 제가 말하는 말이야? 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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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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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장사를 해야겠다 오 80 네 오 그런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단위로만 들어도 단위대. 구강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돼, 인마. 뭐 있어? 듬뿍 주자고. 맛있게 줘서 우리가. 오늘 범죄. 야, 너 이거 혼자 하려면 진짜 힘들었겠다. 응? 혼자 하려면 힘들었겠다, 진짜. 아니야. 이거 열할 만하면 된다? 어. 이거예요? 저 이란 부부가 아주 사람들이 좋네. 나보고 조선에서 제일 잘생긴 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세 팀인가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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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한번 더 추고. 아, 별. 요거 클. 오늘 치킨 많이 팔고 싶다. 아, 좋지. 양념 부추. 그런데 된장이 어디 갔지? 그릴 할 거 어디 갔지? 네모난 거 찾는 거지? 야, 우식이 어디 갔어? 우식이 왜 안 보여, 우식이? 난 콩소스 만들게. 아, 콩소스도 만들어놨고? 넌 잠깐 쉬어. 많이 일할 거잖아, 오늘. 굴튀김 먼저 나갔어. 아니요, 굴튀김은 서비스로 나중에 있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메인 나간 다음에 서비스. 어, 어. 우리 그냥 계속 일하자. 많이 싫어. 누나가 이제 셰프, 셰프로서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서비스 들고 들어가야지. 아니야, 나는 자꾸 만들게, 그럼. 얼굴도 한 번씩 보고. 아니, 안 보고, 안 보고. 울렁증 있어. 반갑습니다. 누나, 열어 볼게, 열어 볼게. 아, 다다가. 나는 이제 신비 중이야. 아, 다다다. 여섯 명? 좋아. 해보자. 슈다 셰프, 메인 셰프. 하이! 유미, 유미, 정.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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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